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정권별로 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워낙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된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형태로 그냥 현재 재생 사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미래 설계, 미래에 관련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미래에 관련된 미래형 도시건설,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이 벌써 내년, 작년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려보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와 거기에 도시, 주택, 건축, 문화, 교통을 조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로와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 그 도시 안에 현재 주택이라든가 건축 또는 문화라든가 교통을 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상공간부터 지하공간까지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재 지하공간 개발이죠. 지하공간 개발을 하고 도로 상공 공간을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또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하고요.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 다양한 건축물을 조성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간은 공공개발만 허용했던 부분을, 민간 개발을 현재 제한되었던 부분을 도로는 상공, 도로의 부분은 상공이죠. 현재 하부공간은 지하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공공개발만 허용했던 부분입니다. 공적인 개발만 현재 허용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를 민간이 문화, 상업시설들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기재는 일괄적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지하는 공공위주의 개발입니다. 지하도시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관련된 어떤 도로들 여러 가지 다 공공위주로 개발을 하죠. 거기서 사유지가 양옆으로 있다면 보도와 차도가 있을 테고 도로부지가 있을 테죠. 상공도 공공위주입니다. 지하공간과 상공 부분은 현재 민간업체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부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관련된 내용들만 민간업체들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공 부분과 지하공간까지도 현재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50년 이상 정도 50년까지만 정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고 현재 개발 계획을 잡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을 해서 도로부지 국공유지죠. 도로부지는 국공유지고요. 도로공간의 지하상가나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을 허용을 해서 앞으로 민간이 도로공간에서 현재 시설을 조성이라든가 소유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까지도 가능하다. 소유권까지도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입체도로를 개발을 해서 도시공간 회송이라든가 도로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를 하고 입체도로 개발 구역을 제도로 도입을 하겠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시, 입체적 공간을 활용을 하는 도로와 도시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 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상환문화시설 등 또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을 허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철역 아래 공공지하상가는 현재 공공개발이죠. 이런 부분을 지하철역에서 백화점과 연결시켜주고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컨베이션센터라든가 근린상가 아파트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공연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 오피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민간 업체들이죠. 민간 업체들이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공간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입체적인 도시를 형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획일적으로 도로가 있고 그 양옆으로 건축물들이 있고 주택이 있고 상가들이 있고 상업실들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도로가 가로질러 가되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가로질러 가는 부분이 아니라 가로질러 가면서 지하로 공간으로 빼서 지상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지하공간이 있는 지상공간들이 현재 방치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더 활용을 해서 건축물이라든가 민간업체들이 뭔가 주거와 문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현재 개선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보통 도로법상 6m 정도 도로가 확보돼야지만 6m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자동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를 현재 어느 정도 도로폭을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4m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4m로 완화를 해주고요. 입체도로라든가 협상 부지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현재 공동주민 이용시설 설치의 경우 용종률까지도 상행할 계획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끔 작게 작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죠.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7층까지 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지역마다 여러 곳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들이 현재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에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도로도 현재 규제를 6m에서 4m로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하공간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현재 어느 정도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동이 마주보고 있다 쳤을 때 요즘에 잘 아시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들이 대부분 필로치 주차장이죠. 필로치 주차장이 각각 건물마다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하공간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주고 지상공간에는 그만큼 현재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들을 상업시설이라든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는 다시 또 상업시설 외에 기타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보여지는 면을 없애고 실제적으로 지하공간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준 후에 지상공간은 그만큼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면 호실도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여건들 또 현재 주택수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아파트 관리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죠. 실제로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체적 도로 개발을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게 중요하죠. 통행이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도 실제적으로 각 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했을 때 각 동별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공동관리를 하겠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관리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상가가 있다면 상가와 그 위에 건축물이 있고 관리실이 별도로 3개가 있었고 그 아래 지하공간에 주차장이 있었던 부분을 지하공간을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관리실은 하나만. 이렇게 되면 4개 동의 공동관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관리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이 현재 못 쓰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까지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들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4개의 동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만큼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관리실이 별도로 있으면서 각각 관리조약도 다르고 관리규약도 다르고 그만큼 자분들이 많았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축 관련된 내용은 복합을 통해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건물과 건물에 연결되는 부분을 활성화. 요즘에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는 연결된 부분을 도로 건물을 일체화시켜주고 또 건물 옥상에는 또 간이 휘게소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도로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해서 도로공간 안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할 겁니다. 놀고 있는 땅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땅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또 지하공간 개발이나 지하도로 상부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터널 부분은 지상공간은 전부 다 녹지공간이죠. 녹지공간을 이렇게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허가 부터여서 지자체의 허가 떨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완화해주고 또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전혀 활용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간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는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해서 현재 놀고 있는 땅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공간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상권도 다시 크게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뭔가 문화와 복합시설이 융화가 된 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이겠죠. 지하환승시설 개발을 통해서 또 대도시권, 환승시설 부족하죠. 그리고 당연히 환승시설을 조성을 해서 상업시설 허용 등으로 사업성 개선. 이 내용은 삼성동에 있는 지하 복합 개발, 영동대로 통합 개발, 지하육층까지 개발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간을 개발을 하면서 현재 각 GTX A 노선부터 철도 노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상충분은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그 상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값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도 활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는 하이패스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들, 놀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휴게소 같은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개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길 테니까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이 현재 같이 개발하되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 또 환수 재원을 활용을 해서 경제활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또 현재 그 주변에는 미래 도시 교통학술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민간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공공개발의 입장에서도 무분비야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현재 신규 사업지가 103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SOC 사업을 공급을 하고 1만 5천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상업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시설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근본화 선정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총괄사업관리자우나 혁신지구 인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정사업의 29곳, 총괄사업자의 16곳, 혁신지구의 2곳 정도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결과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서울부터 해서 현재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서울에는 4군데 정도 되고요. 부산에 5군데. 각 지역별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하게 개발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도시화된 부분들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개발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 편의성까지 제고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쭉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